베트남 철강 시장이 올해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6일 베트남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철강제품 생산량은 2712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으며 판매량은 2510만톤으로 7% 감소했습니다. 특히 11월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생산량은 182만톤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은 194만톤으로 전월 대비 3%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2% 감소했습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11월까지 철강제품 수출량은 75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감소했고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32%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철강공사는 비롯해 철강업계는 소비 부진과 이에 따른 재고 증가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철강공사의 고위 관계자는 주요 경제국들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 따라 글로벌 철강 수요는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수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철강업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용 철강을 중심으로 철강 수요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철강시장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